본니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본니치 광고모델이 된 슈퍼주니어의 최시현입니다. 또 이렇게 본니치를 통해서 우리 중국 가족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본니치 모델 슈퍼주니어 동현입니다. 슈퍼주니어와 본니치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니치 모델 슈퍼주니어의 규현입니다. 글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본니치를 제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본니치를 한번 맛보시게 되시면 엄청난 팬이 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숙소에서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렇고 거의 돌아다닐 때 가방이 항상 간식용으로 쥐고 다닐 편입니다. 다른 멤버들이 먹고 있을 때 저는 주로 뺏어 먹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. 초코아임이요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. 저기서 먹는 초코아임 진짜 맛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. 시원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본니치를 중국말로 뭐라고 하나요? 본니치는 중국어로 바울루이치라고 합니다. 아 바울루이치 바울루이치 사실 저희 멤버들이 스케줄 중간중간에 과자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특히 안무 연습할 때 땀 흘리고 나면 또 출출해지니까 그때도 많이 먹죠. 그때 많이 생각나고 저희 정말 많이 먹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야 대단해요. 화석이 이렇게 많아. 건물꾸러미가 왔네요. 진짜 맛있겠어요. 성민씨는 이 중에서 하나 고른다면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? 제일 좋아하는 거? 이 질문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? 그것보다 어려운 질문입니다. 네 그것보다 어려운 질문. 고난이도 질문입니다. 하나만 골라주세요. 너무 맛있겠다. 아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화이트아임을 얼려 먹는 거 맹둥실에 이거 얼려 먹었어요? 굉장히 맛있어요. 냉정적죠. 냉정적하네요. 그리고 얼려 먹어야 이게 잘 부러져요. 그렇습니다. 똑 하면서 똑 하는 거. 렉씨는 뭐 좋아해요?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 쿠쿠다스. 역시. 먹을 줄 아네. 그때랑 지금의 포장이 살짝 달라졌지만 그렇습니다. 고급 과자의 시초였어요. 굉장히 오래된 거죠. 굉장히 부들부들하고. 그럼 렉씨가 이 쿠쿠다스. 송민씨가 화이트아임. 예. 나머지는 다 색깔이지. 하하하하 아이 뭔 소리야. 이럴 줄 알았어. 먹어봐야지. 하나만 줘. 감사합니다.